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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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옛날 손수건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 형수라는 영화의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거기서 남궁원과 고은하가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궁원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고은하가 슬픔에 잠겨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시동생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남진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요 형수한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다가 그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시동생이 형수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는 거요 형수도 시동생 남진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요 남진 장로님 잘생겼지요 물론 영화입니다 마음씨 착하지요 노래 잘하지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수가 또 시동생을 향하여 연모의 정을 느끼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시동생 남진은 형수를 입게 하여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남진도 울고 고은아도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슨 노래가 흘러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우수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죠 저는 이 정동원인을 보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나도 어린 시절에 내가 뭘 안다고 하숙생을 불렀겠어요 그리고 참 저 인생을 봐도요 상여 나갈 때 망가 내외 했으면 내가 어린 시절에 전국에 1등 했을 거예요 말이요 어젯밤에는 암방에서 자꾸만 오늘 저녁은 북망산촌 이걸 누가 해요 누가 해 아무튼 이 정동원이가 정말 약방의 감초 노릇을 탁 했습니다 그 약방의 감초 때문에 수천만의 국민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것하고 무릎을 쳤어요 제가 순간 뭘 생각했느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하면 미스터 트롯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뻔한 예배 뻔한 설교를 했어요 뻔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뉴 패션 뉴 포맷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것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코로나 공포 이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죠 그렇다고 지금 어느 곳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공포감이 될 때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해외 어디로 가요?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내 어느 곳이 안전한가 안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못 믿어요 지금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만나고 온 줄 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 우리 가족을 믿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몰라 금방 기침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라는 장소를 믿을 수가 없네요 교회가 슈퍼 감염의 집단 일부 정통교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철저한 자기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단적 공동체 문화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문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보다는 현물만 농주의 마스크도 사지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사유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100% 안심을 주겠습니까?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유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을 찾게 돼요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말로 신, 신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분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피난처를 찾게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있어요 오늘 10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현대인의 영혼의 안식처여 피난처가 되게 할 수 없을까? 나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몸 된 교회가 현대인의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게 할 수 없을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 위로처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혐오스럽게 왜 생각한단 말인가? 이유는 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배는 정말 신성한 것인데 우리가 예배의 신성한 가치를 몰랐어요 뻔한 예배를 드렸어요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혐오하고 공격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야 너무나 가슴 아픈 거야 저는 이런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지역사회 주민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는 말이요 교회 못 가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주문이 빗발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당신네들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좀 기도해서 빨리빨리 우리 땅에서 빨리빨리 우리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청원이 빗발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박양호 장관님이 아까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이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이분이 발언을 해 주셨거든요 너무 이게 좀 연론이 교회 비판적인 기사에 쏠리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 수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부 그것도 사실은 독립교회나 일부 정통교회는 아니죠 이런 교회가 이런 그런 걸 보니까 신천지나 교회가 같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지금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에 모셨어요 원래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강단에 서셔서 우리 새해 된 교회 너무나 잘 지켜서 감사하다고 격려도 하고 치아도 하시려고 했는데 또 장관이 조미 바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금방 오셨다가 한 말씀 나누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안보를 전해 드리고 특별히 우리 남진 장관을 위해 안보 전해 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고맙다고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우리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새해 된 장로교회에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다수 교회가 너무 편매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그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것 그리고 사회적 나눔 활동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기부하고 복구하는 것도 얼마나 녹음 시설이 좋은지 누가 뭘 떨어뜨려도 저 소리가 그냥 쾅쾅 울릴 정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 방송 시설 대단해요 금방 일을 그냥 자막까지 딱 해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들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막 두려워 있습니다 공포의 포비아이 도의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그래 우리 장관님도 오셔서 교회 격려하고 나도 참 우리 박영원 장관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 지겨운 지리한 전쟁에서 그 사람의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함이 와요 우울한 감성이 와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야 마스크를 왜 예배해야 될 시간에 쓰느냐고 이건 좀 아니야 마스크 좀 써야지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이 여기고 옆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수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예배 포맷을 올드 패션에서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뉴 홀리 패션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뻔한 포맷 이걸 뉴 포맷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모습을 21세기형 새로운 포맷으로 그렇다고 교회가 확 무슨 뭐 교회 껍데기도 달라지는 말이요 우리 알맹이가 달라진다는 거요 우리 예배의 감동 우리 성도들 내면에 있는 감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의뢰껏 해왔던 설교 좀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뻔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의뢰껏 해왔던 신앙생활을 진짜 다시 한번 감동과 감격이 가득 찬 신앙생활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영적 지도를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자들을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정말 오늘 진짜 여러분요 정말 귀한 분들 뭐 제가 보니까 지금 한 6천, 6,700명, 7,800명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화면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6,700명이면 지금 두 명만 봐도 여러분 12,000명, 13,000명 가족 단위로 지금 너댄 명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2만 명 이상의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이 삼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우리부터 뉴 패션의 성도가 되고 뉴 포맷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모 아멘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여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여간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모 아멘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모 성령하소서 우릴 사모 성령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야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야 우리가 피할 것은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좀 현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없을까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 가까운 교회로 몰려들게 뭐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을까 톳대기 시장처럼 말이죠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행하게도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궁궐에서 도망을 가 광야로 피신을 하였어요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면서 광야를 유량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다윗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왕좌냐 궁궐이냐 침상이냐 후궁들이냐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은약계가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도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몸과 영혼이 쇠약해 버릴 정도였습니다 영혼의 상사병이 들 정도로 한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자 10편 84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집을 짓고 살던 참새 제비가 부러웠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 처마 밑에 말이죠 그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참새가 어디 뭐 기와집 초가집 어디다가 어디다가 얻는지는 몰라도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웠어요 다위시가 자 10편 84편 4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는 주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대한 때가 그렇게도 그리웠어요 예배하던 때 그립지만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 장막에 달려갈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참새라면 달아서 갈 텐데 제비라면 달아서 갈 텐데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약계 앞에서 찬송을 드리던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라이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라이다 자 10편 84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이고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요 부기와 영광과 온갖 호의 오식을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시작 10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비록 그가 영모로 인하여 아무리 광야에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하나님 내 문지기로 하루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주의 장막에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도 다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나요 다위시가 이런 소망을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왕으로서 지금 쫓겨다니고 이제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도전 받아야 돼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육체가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고 싶을 정도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뻔한 예배 드리기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뭐 유튜브 켜고 지금 텔레비 켜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슴을 타치하며 울렁거리는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존재로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영혼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는데 말이죠 새로운 포맷의 교회로 여러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빌어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이요 지금은 저 영혼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격려가 되어서 다윗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농축을 시켜놔야 돼요 영혼의 상사병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요 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날 우리가 막 돋대기 시작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아멘 내 영혼의 상사병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마음 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 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시혼대로가 열렸어요 시혼대로 시혼대로 자 10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혼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혼대로가 뭐냐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시혼대로 오늘 본문은 이 시혼대로를 하나님과의 소통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길에 된 하나의 상징적 은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나 사이에 시혼대로가 쫙 열린다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자신과의 사이에 시혼대로가 쫙 열리네 언제든지 찬양하면요 하늘보좌에 올라가 주님만이 내 생명 그러면 그냥 이 찬양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생수같은 슉한한 연애를 주시는 거예요 막 평화의 물결이 그냥 막 그냥 평화의 물결이 정서의 순환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영혼의 정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나 사이에 시혼대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평화와 행복감과 안식과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하면 그냥 벌써 기도가 올라가서 내 마음속에 오냐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혼대로입니다 시혼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시혼대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종략하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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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원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이 생명 다 하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시혼대로가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도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화가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정화된 마음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 정결한 영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 베나탄에 센츄럴 파크를 만들자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땅에다가 무슨 공원을 만드냐고 여러분 센츄럴 파크가 여의도의 3배 넓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말이요 그냥 분양을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느냐 그때 센츄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원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이 넓이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겁니다 참 멀리 보고 뉴욕 베나탄에 센츄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정화되어서 정신병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바쁜 도시인 줄 아세요 그 바쁜 도시에 센츄럴 파크가 있으니까 이 정서적인 순화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원에 다니면서 좋은 노래를 불러봐요 내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러봐도 내가 뉴욕에 집회 가서 센츄럴 파크를 착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울며 하나님의 장막에서 진정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 시혼대로가 열려요 정서대로가 아니라 시혼대로 시혼대로가 활짝 열리며 신령한 체험을 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정화가 돼요 사회가 더 정결하고 순화가 된다 이 말이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수직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불씨를 끝까지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평적 신앙으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마스크 쓰고 또 우리가 다 감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해야 이웃 사회의 집단 감염에 이 뭡니까 그 수퍼 감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온 대로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영적인 빛과 소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실도 좋은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손소독제 제일 빨리 보냈어요 제일 먼저 먼저 먼저요 마스크도 지금 오면 빨리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마스크 왜 이렇게 지난주에 온다고 했다가 또 온다고 했다가 이번 주는 진짜 온대요 오자마자 여러분 대구 경북에 우리 지역에도 뿌리려고 해요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사지 못하고 울고 가는 사람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변 교회에 뭐죠? 분무기 또 소독약 사서 우리가 이렇게 50여 교회에 다 이렇게 이게 우리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계 어려운 게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한국계의 모습이 새로운 포맷으로 보여지게 되고 현대인들이 아 그래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래 교회는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영혼이 안식처고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식화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씌언대로를 경험을 못했어 맨날 와서 전화 뻔한 예배 드리고 꼭 그 기억에 남는 건 다른 말씀 아니라 뭐 꼭 그 노래 부르는 것만 기억하고 가네 하면 되는 거야 목사의 노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뻔한 예배를 들여왔고 너무나 뻔한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아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화석화되는 교회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안식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난처의 이미지로 각인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만이 진짜 영혼의 피난처인데 말이죠 피난처 피난처인데 말이죠 그러니 가슴 아프지만요 우리 때문에 교회 모습이 이렇게 흐려지게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분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이슨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압살룸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 그를 알고 그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처음에는요 다이슨을 조롱하였어요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이요 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니냐고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이요 자 10편 42편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일 그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활란 날이 나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이슨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 다 소용없어요 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갈망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사모함이 진하였으면 내 육체와 영혼이 쇄하였겠습니까 주님 어서 빨리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당신 앞에 이르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다이슨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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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터지도록 불며 외치며 노래했던 하나의 그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주님은 내 생명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함도 온 세상 모두가 변함도에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헌만한 주에도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원히 사랑하리라 언제나 예배하리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 제가 불러 열심히 불러야 은혜가 되거든요 남진장 은혜님 콘서트 할 때 주님과 함께 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는 영원히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눈물이 번복하며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당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놀리고 초롱하있던 놈들이 다 다윗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꽉 찬 예배를 드렸어요 저보세요 저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지금 초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아 한국교회가 이대로 이대로 약해질 것인가 나는 이걸 생각하면 다른 때는 모르는데 이게 토요일날 잠이 안 오는 거요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나니 팔집으로 만나 낙엽 뛰어 이별 하나니 산은 눈을 감고 강물은 귀를 막고 다른 소리 없이 걷고 있나니 새 한 마리 울어 청산이 울리고 꽃송이 하나로 봄이 오고 별 하나 떠서 온 밤이 환해지나니 바람이 스쳐가는 갈대 사이로 내가 혹은 우리가 서 있어요 갈대로 헤어진 우리 다시 꽃으로 만날 순 없을까 지금 여러분 꽃과 같은 영혼들 다 갈대로 헤어져 있어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지금 갈대 숲 사이에 우리는 갈대처럼 다 흩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그러나 꽃으로 한번 만나보자는 거요 그런 사회에 그런 시대가 오기를 지금 제가 기도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꽃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꽃으로 만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간격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농축시키고 축적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예배의 포맷을 설정하고 영혼의 장막의 뉴 포맷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온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교회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한 뉴 포맷으로 다시 설정할 때 여러분 아마 흩어진 교인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울증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태리에 율리안 우반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태리가 지금 난리야 난리야 또 쓰고 그러지 그냥 애들은 함부로 만나서 허깅하고 그냥 한 번 수백 명씩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그 정말 그 생과 사회 갈림길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75세 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줘 여기에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르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 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죽여리로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의사들이 예수를 믿어버렸대 나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한국에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하나님의 장막이요 영혼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임이 북적거려야 되고 영혼의 장막은 사람들이 와서 피난처로 안식처로 그리고 위로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을 회복하는데 영혼의 장막을 뉴포맷하는데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세움과 예배 세움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영혼의 옷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아휴 세상에 한국교회 생각기보다 예비 안 드린 교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비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의 장막을 뉴 폼에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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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